올바른 빗질은 반려동물과의 유대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묵은 털을 제거하고, 모근을 자극해 건강한 털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,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 역할까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. 두 개의 실리콘 브러쉬가 제공되며, 사용 후 벗겨서 청소할 수 있어 위생적인 개빛나 브러쉬! 일상 피부 케어에는 레드, 산책 후 진정 케어에는 블루, 복합 케어에는 동시에 3가지 빗을 사용할 수 있으며, 1회 충전으로 7시간 정도 광마사지가 가능합니다. 반려동물 털 피부 관리를 위한 개빛나 브러쉬!